제 몸무게는 약 80kg입니다. 그런데 이 80kg의 몸무게라는 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무게이죠? 이 클릭통의 무게는 플라스틱 통의 무게에 이 하나하나의 클릭 무게를 다 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몸의 무게는 제 몸을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들 무게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물질을 이루는 최종적인 기본 입자는 아닙니다.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지만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최종적으로 쿼크라는 단위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와 쿼크가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전자와 쿼크의 무게를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그 개수, 다시 말해 전자와 쿼크의 대략적인 개수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계산한 80kg의 사람을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들의 무게는 불과 900g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 20g이 전자, 880g이 쿼크의 질량이죠. 80kg을 기준으로 하면 0.03%가 전자, 1.1%가 쿼크의 무게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99%에 달하는 나머지 질량은 어디가 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이 99% 질량에 대한 정체를 찾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험실로 이동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외곽,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연구소인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입자들을 가속 충돌시킨 뒤 그 흔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궁극적인 물리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썬에서는 그 작은 원자 수준의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의 연구소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은 약 1.3테라와트시, 그것은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보다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부어도 입자의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상태인 양성자 하나를 가속한다고 해보죠. 이 그래프의 X축은 양성자의 운동에너지이고, Y축은 양성자의 속도입니다. 에너지를 점점 높이면서 가속하면 양성자의 속도는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무리 높은 에너지를 가해도 양성자의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둘레가 27km에 달하는 이 가속기에서 기록한 양성자 최고 속도는 광속의 99.9999991%이고, 이때 양성자는 가속기 둘레를 1초에 1만 바퀴 이상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 정지상태에서 광속의 50%까지 가속하는 데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에너지를 더 들여도 입자의 속도는 광속의 65%까지밖에 못 갑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다시 말해, 같은 에너지를 들여도 입자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가속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입자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질량이란 건 무엇인가요? 질량이 크다는 것은 같은 힘을 들여도 그만큼 가속하기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카트는 누구나 쉽게 몰 수 있지만, 똑같은 힘을 들여도 자동차를 가속하기는 힘든 이유는 자동차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 입자가 빠를수록 더 가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입자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질량 m이 속도에 대한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에 대한 질량의 변화를 기술하는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e-mc제곱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속도에 대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바로 e-mc제곱인 것이죠. 여기서 m은 속도에 대한 함수이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질량 m인 입자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그 운동 에너지는 1분의 1mv제곱이라고 배우잖아요. 그 그래프를 e-mc제곱과 이렇게 함께 그려놓고 보면, 그것은 입자의 속도가 광속보다 매우 느릴 때만 성립합니다. 즉, 학교에서 배운 1분의 1mv제곱은 광속보다 훨씬 느린 속도에서 근사적으로 성립하는 식이었던 것이죠. 광속은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질량은 정비례합니다. 즉, 이 그래프는 속도에 대한 에너지의 그래프이기도 하면서, 속도에 대한 질량의 그래프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지했을 때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자가 얼마나 더 무거워졌는지를 뜻하죠. 그리고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입자는 급격하게 무거워지는데요. 이 사실은 썬에서 입자의 궤적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양성자가 가속될 때, 그것들은 많은 수가 한꺼번에 가속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같은 양전앗끼리 밀치는 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자가 빨라지면서 질량이 최고 7500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양성자들은 그 반발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 무거워진다는 것은 썬에서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진 99%의 질량이 어떤 다른 물질 때문이 아니라, 기본 입자들의 에너지 때문일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가속기를 돌면서 7500배가량 무거워지듯이, 기본 입자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100배 정도 무거워지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사람 질량 99%가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의 양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제 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에너지의 양은 약 7 곱하기 10에 18승 줄.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판보다 10만 배나 더 큰 양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이 몸속 대체 어디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건지, 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도 위배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체든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클립이 떨어지는 건 중력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팽팽하게 부러진 풍선이 작은 자극에도 터지는 건 표면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작은 정전기가 큰 유류화재를 일으키는 것도, 기름은 언제나 그 막대한 화학적 에너지를 방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썬에서 입자가 그렇게 빨라질 수 있었던 건, 외부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다해줬기 때문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 충돌 과정을 통해 방출되게 되죠. 따라서 사람 몸에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게 물리법칙이라면, 사람 몸에 약간의 자극만 주면 원자폭탄처럼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질도 동일한 종류의 기본 입자, 동일한 구조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세상 모든 물질이 핵폭탄급 에너지를 가지고, 매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다시 말해 어떻게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100여 년 전 과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간다는 법칙만큼이나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물리법칙을 찾아 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되었고,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닌는지 알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명 제 채널에서도 그런 걸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식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곧바로 적용해보는 건, 중학교 정도 수학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물질이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는 사실이 이 불확정성 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선, 이식의 수학적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식의 좌변은 위치의 불확실도를 나타내는 델타X라는 수와, 운동량의 불확실도를 나타내는 델타P라는 이 두 숫자의 곱인데요. 이것은 밑변의 길이는 델타X, 높이는 델타P인 이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플랑크 상수라는 물리량의 절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델타X와 델타P가 커지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작아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왼쪽 오른쪽 사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타X가 더 작아지면서도 왼쪽 사각형의 넓이가 유지되려면, 델타P는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사실을 원자에 바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된 이 원자는 수소원자입니다. 이렇게 원자를 전자의 원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물리학자 닐스 보호의 이름을 따서 보호원자모형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서 전자 위치의 수평성분만 보자면, 전자는 원의 지름길이를 가지는 이 선분 안에서 움직입니다. 즉, 보호원자모형에서 볼 때 전자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불확실도 델타X는 수소원자의 지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전자도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량 P라는 것은 질량 M과 속도 V의 곱인데요. 만약 전자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운동량의 불확실도는 전자의 질량 M의 속도의 불확실도 델타V를 곱한 것입니다. 이 식을 불확정성 원리에 넣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의 속도에 대한 조건식으로 바뀝니다. 앞서 델타X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냈듯이, 이 델타V라는 것 또한 전자가 정지한 원자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변에 플랑크 상수, 수소원자의 지름, 전자의 질량을 그냥 검색해서 넣어보면, 그 값은 약 500km per sec입니다. 즉,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수소원자를 도는 전자의 속도는 초속 500km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속 500km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KTX가 약 시속 300km, 비행기가 약 시속 1000km의 속도이고, 전자의 속도도 시속의 단위로 맞춰주면, 전자는 비행기보다도 1000배 이상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작은 원자 속에서 전자가 KTX나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돈다는 건, 마치 양성자가 입자가속기 둘레를 도는 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요. 우리 몸 질량의 대부분은 이 전자의 에너지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초속 500km라는 속도도 광속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값인데요. 앞선 그래프에서 보면, 전자의 속도는 광속의 0.2%로, 그것은 원점에서 한 픽셀도 안 떨어져 있는 광속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정지해 있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전자의 질량 증가는 0.0002%로, 그것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자핵입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서 원자핵은 언제나 원계도 가운데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크게 그려놓은 것이고, 실제 원자핵은 전자의 계도보다 10만 배나 더 작습니다. 실제 스케일에 맞게 그리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그런데 앞서 원자핵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즉, 원자핵이 그렇게 작다는 말은 쿼크가 그렇게 작은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쿼크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쿼크에 대한 델타엑스가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델타엑스가 전자에 비해 10만 배나 더 작아지면서도 불확정성 원리가 만족되려면, 쿼크의 운동량 델타P는 그 작아진 델타엑스만큼 훨씬 더 커져야 하는 것이죠. 즉, 불확정성 원리는 쿼크가 그렇게 작은 영역 안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델타엑스에 반비례하는 대단히 큰 운동량을 가져야만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쿼크는 그 작은 핵 속에서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자에 대해 했던 것처럼 핵의 크기와 쿼크의 진량을 검색해서 그것들의 속도를 계산해보면, 쿼크의 속도는 광속의 99.9%가 넘습니다. 즉, 우리 몸 진량의 99%는 쿼크의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마치 입자가 가속기 둘레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며 수천배 무거워지듯이, 우리 몸무게는 합치면 1kg도 안되는 쿼크들이 원자 핵 속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쿼크가 그 작은 핵 속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운동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E이골 MC제곱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원자 핵을 100배 가까이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따라서 여러분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진량은 쿼크라는 입자가 그 작은 핵 속을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만든 거대한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뭔가 믿거나 말거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쿼크의 에너지란 게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쿼크의 에너지를 못 느낀다는 그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쿼크의 에너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바로 저 태양 말이죠. 태양의 에너지는 4개의 수소가 만나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의 핵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요. 핵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것은 곧 진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의 에너지가 바로 쿼크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식물들은 그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식물이 저장한 그 에너지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이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거의라는 말을 쓴 건 태양 에너지가 닿지 않는 곳 예를 들어 태양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 생명체의 주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내부가 어떻게 45억 년이 넘도록 식지 않는지 궁금하신 적 없나요? 지구를 식지 않게 하는 그 에너지도 역시 쿼크의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에는 수억 또는 수십억 년의 오랜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붕괴한다는 건 그 원소들의 핵이 붕괴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핵을 이루는 쿼크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말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지 45억 년이 지났지만 온천이 식지 않고 화산활동이 멈추지 않는 이유 지구가 살아있게 만드는 그 에너지도 쿼크의 에너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향유하는 어떤 지적 유의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근간이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물질과 자연과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를 설명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거운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거운 것은 여러분들 몸속의 쿼크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